라이프티 쿨링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쓰고 내려오면 안되죠.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짝살짝만 해야죠. 너무 확 틀어버리면 이게 안보이죠. 이렇게 어떤 것이 보인가요? 이렇게 잘 요렇게 요거 요거 따로 다르거든요. 지금도 잘 안보이는데 여기 이제 소스 마사지입니다. 거기서 여기까지 왔죠. 중간지대까지 왔죠. 여기에서 시계 반대판이에요. 틀으셔야 돼요. 시계 반대판이에요. 시계 반대판 틀렸어요? 더 틀으셔요. 시계 반대판 틀었어요? 이렇게 틀으셔야죠. 소스 마사지입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눌러면 소스 마사지가 안나오니까 눌렀다 해야지 터미널 일렴이 들어갑니다. 잘 보겠고. 스윙님 앞에서 보이셨까요? 안 보이셨죠. 안 보이셨죠. 안 보이셨죠. 다시 두 번 안 보이셨죠.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여기 소스 마사지 아쿠 머지니까 이 안으로 터미널 일렴 들어가니까 강약볼요.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소스 마사지만 보이다가 밑으로 상당히 들어갔잖아요. 여기 띄야 돼요. 쪄깐 이걸 올리셔야 돼요. 올리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. 터미널 일렴 들어와야 돼요. 이걸 며소아프를 덮어주세요. 예. 예. 그리고 보면서. 요거 유지 되야 돼요. 요거 아펌마지 유지되면서 이렇게. 네. 예. 예. 강약을 조절해야 돼요. 강약을. 강약을. 그렇죠. 더 뛰고. 더 뛰어서. 터미널 일렴 위치에 와야 되니까. 꽉 눌렀을 때는 터미널 귀껴가. 꽉 눌러버리니까 안 들어오죠. 풀어야 되요. 풀어야 되요. 풀으셔야 되요. 더 풀으세요.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. 포스트 력을 더 풀으셔야 되요. 그렇죠? 그렇죠? 네. 여기에 이렇게. 여기. 그렇죠? 여기를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자, 그러면 바꾸어 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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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그렇죠? 광약 조절을 해야 되요. 그렇죠? 스스로 이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? 지금 여기 들어왔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돌았거든요. 아까도 잘 보였죠? 여기에서. 네. 이렇게. 여기 나왔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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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